지자체가 만든 무료 공영주차장이 빠르게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와 주차장 사유화 문제 때문인데요. 일부 얌체 행위 때문에 대다수가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주차하면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째 꼼짝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이나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결국 하나 둘씩 유료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면서 주차장 사유화와 장기 주차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영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면 이상 공영 주차장 800곳 가운데 13%인 100여 곳이 3년 사이 유료화됐습니다. 주차 면수 기준 유료화율도 지난 2020년 18.7%에서 올해는 21.5%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 한 면을 이용한 차량 대수를 뜻하는 차량 회전률은 3.2대로 한 대 미만이던 무료일 때보다 4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공영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세입 목적이 아닌 주차 회전률 향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주요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해서 좀 더 원활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료였지만 이제는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공영 주차장. 일부의 얌체 행위로 인해 다수가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